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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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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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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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 타케 뭐야? 맨입 주 1.2kg 한국 이런 무를 사려면 한국 마켓 꼭 와요 비비고 김치 3.3kg 3.5kg 각종 반찬 양념 떡 떡 떡 떡 떡 조초로 오 꽝꽝 굴 막창 하나 샀다. 대구 봉성로 굴 막창. 맛있을 것 같지 않아? 까까 사자 까까. 까까를 먹을까요? 뽀또 맛있겠다 뽀또. 뽀또 먹을래. 치즈 뽀또. 치즈 뽀또. 내 좋아하는 비빔졸명. 이거 맛있어. 나 좋아하는 비빔졸명. 몽셸? 원래 OS가 더 싸야돼? 그런거 아니야? 모르겠네 나는. 초코파이랑 비교했을 때는? 몽셸 맛이 없어. 초코파이가 더 맛있지. 몽셸 맛이 없지 초코파이가 맛있지. 초코파이가 6,70인데.. 다행히 먹으면 안되요 아빠가 끼워놓은거에요 가장 비교할만한게 신라면 가장 비교할만한게 신라면 엄마 4불 5불 세일할 때 3불에만 먹으면 좋겠지 짜파게티 짜파게티 집에 있지 고추장 1kg에 8불 50 지금 세일해서 6개에 13불 20 1리터에 제가 먹는 사용기름이 26불이에요 이건 골뱅이 골뱅이 비싸 무거워서 먹었나봐 우동골뱅이 12불 20 5불 20 김초코박 꼼꼼도 5불 20 5불 20 5불 20 5불 20 멜로나 중독자 조수아 사 사 그거 사 4개짜리 맛있겠다 하나씩 먹자 눈물에 김밥 3불 50 5불 20 5불 20 5불 20 5불 20 카톡 생일 방필 그리고 방필 ivel 아멘